자 그러면 알고 보니 낯선 행동의 그 밑에는 뭐가 또 아리를 틀고 있다? 네 우울감이 또 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감을 치료하는 백신이 뭐다? 소속감과 자존감입니다 시옷, 이응, 지읏, 그렇죠? 소속감, 우울감, 자존감, 백신이에요 소속감과 자존감이 바로 그래서 소속감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학급 운영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제가 소속감을 애들에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 그 노력들 그런 다양한 장치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푼도 그 푼을 애들더러 정하라고 그랬더니 션치가 않아요 그냥 뭐 뭐라고 하더라?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중학교 2학년 애들이 뭘 피하고 뭘 즐겨 그래서 말이 좀 그래요 그리고 고등학교 애들 보고 니네들이 정하라고 그랬더니 지켜보겠어? 저는 그 푼 속에다 이렇게 그림 넣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 푼에 그림 들어가면 좋잖아 시각적으로 그래서 지켜보겠어 그랬는데 거기다 눈을 갖다 이렇게 교실 1년 내내 그 푼이 지켜보겠어요 그거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두지 말고 그냥 그 푼은 내 선생님의 철학으로 간다 서론을 인정하고 격려하자 이게 제 그 푼입니다 하이파이브 하는 모습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? 시작! 서론을 인정하고 격려하자 그러니까 교실에 거의 뭐 교훈과 동격 아닙니까? 그러면 이 중요한 자리에 허접대기 별 필요 없는 말을 거기다 쓸 수는 없죠 제 인생의 철학을 담은 말을 써놔야죠 서론을 인정하고 격려하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학급 규칙을